시민마당에 계신 분들과 함께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. 윤석열을 경고한다! 법부장들이 수사하라! 김건휘을 수사하라!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라! 가짜뉴스 대출하라! 윤석열 경고한다!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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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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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